그녀가 여행을 떠난대요 아주 멀리 멀리 가려나 봐요 가지 말라 하는데 가야 한다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면서 한참을 발끝만 바라봤죠 혹시 그녀에게 눈물 들킬까 고개를 들지 않죠 입술을 곧게 물죠 아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있어요 눈을 보인다면 돌아보지 않을까 얼굴 바라보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떠나간다면 그때 남자답게 보내줘야 하니까 맘이 너무 약한 남자라서 착한 남자라서 상처받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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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자라서 상처받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떠나간다면 이제 미련없이 보내줘야 하니까 맘이 너무 약한 여자라서 착한 여자라서 내가 없는 그대 걱정됩니다 한 남자라서 착한 여자라서 착한 여자라서